비자렘이 와보니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 한번 앉아 보실래요? 사진 한번 찍었다 여기 여기 사진 한번 찍어 엄마가 여기 아 이쪽에 저 돌 위에 돌티 엄마가 가운데 이쪽에 아 그쪽에 일단 서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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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아 놀랬어 아 commune 천년의 숲 비자림 입구에 도착하니 장승나무에 천년의 숲 비자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져 있어서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다 걷다보니 이쁜 다리가 놓여 있었다 비자림 숲이랑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았다 비자림 숲이 지켜보는 보니 내년이 걷다보니 이쁜 다리 참 예쁘다 나무들이 오랜만에 비자림을 다녀오니 기분도 좋고 나문들 잎이 푸르게 푸르게 너무 이뻤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